안녕하세요. 아크투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라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해피엔딩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주셨던 마음이 말하는 행복 5인 버전과 피아노 버전 그리고 피아노 버전 반주가 수록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즐겁게 해주세요. 함께 참여한 방욱이 형이랑 영훈이랑 상근이도 응원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유튜브 오피셜 마크투비 구독자 10만 달성.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작게나마 부답하는 의미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은 에어팟 프로. 리액션이 좀 아쉬운데. 에어팟 프로랑 댓글로 구독자분들이 간혹 팬티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에어팟 프로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 세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팬티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드리는 걸로. 진짜 드리는 걸로. 그 영상의 댓글로 저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아주 재밌게 혹은 자유롭게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 3분을 선정해서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아멘